기상캐스터 운행 중 넘어질 수 있으니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이 열차의 종착역인 색감, 색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개화, 중앙 보은병원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이번 역에서 구호선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시민선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This stop is sinking. The last stop of this train. The doors are off. We open the door.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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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